이게 부드러워지는지 안 부드러워지는지 안 부드러워지는지 아시는 거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금세 이렇게 쫙 펴지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젊은 애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탄력이 없고 우리는 애들이 탱글탱글해서 콕 눌러도 톡 튀어나오잖아 우리는 탱글탱글하면 주름이 꽉 찌고 이런 게 콜라겐이 없는 거야 한 마리 꼬집으면 꼬집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콜라겐이 없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주 좋은 계절이 왔는데 우리 이 계절이 되면 여자들은 건조해서 이것도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제가 또 그래서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오혜민과 함께 오늘 화장품을 하나 파헤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콜라겐이 빠지고 뭐 이상한 색깔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젊어서 그런 걱정 안 하지? 그냥 건조한 것만 걱정하지? 근데 우리는 아 이게 건조하면은 가뜩이나 약간 여름에 숨겨놓은 주름이 확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찡그리면 그냥 온갖 주름이 다 나타나 그래서 또 이 건조한 계절만 되면 아 화장품 화장품 어디 있어? 뭘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 찾아냈잖아 저번에는 너가 찾아냈지만 나는 이번에 나를 위해서 찾아냈다 자 사실은 내가 그 어떻게 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품 회사에 보니까 이렇게 투웨이 라인이 있더라 요새 두 가지가 한 용기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한번 발라봤는데 아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가격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 뷰티에서 만들어낸 건데 가격도 얌전하고 중요한 거는 효과가 너무 좋아 여기 콜라겐과 비타민이 한꺼번에 나와 콜라겐과 비타민 한 라인으로 나오는데 내가 네 손에 보여줄게 내 손은 아 비기 싫어서 보여주기가 싫어 요렇게 요걸 화면에 보여줘 봐봐 자 보신 대로 노란색은 비타민이고 하얀색은 콜라겐이에요 자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은 비타민인데 이 논문에 보면은 이 콜라겐의 효과가 비타민과 합쳐서 바르면은 상승 효과가 팍 올라간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지 한번 근데 근데 너는 젊어서 좀 알까 발라봐봐 아니 아니 근데 이 안에 알갱이도 같이 있어요 요게 비타민 알갱이래 그래서 이렇게 문질르면 근데 전혀 거칠하지가 않아 아주 부드러운데 내가 사실 화장품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해 이게 어디에 좋을까 정말 좋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거부 반응이 좀 있는데 이거를 너같이 이쁜 손에다 하면 몰라 난 화장품이 오면 어디다가 테스트를 하냐면은 손에다가 테스트를 해 왜냐 물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손이 제일 거칠어 그래서 내 이쁜 얼굴에다 하면은 잘 몰라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보고 이제 마디하고요 중요한 거 요 손톱 요 가상자리 우리가 네일샵에 저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요 네일 옆에 각질이 막 생기는 거야 요거를 바르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뭐 모든 화장품이 뭐 이렇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낮에 바르고 저녁 때가 됐는데 내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어?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쪽이 이제 각질 있는 이쪽이 너무나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음 그래서 어 이거 괜찮네 싶어가지고 저녁에 또 세안을 하고 다 하고 손 가장 거칠은 데다가 발라봐 보는 거지 효과가 있나 없나 정말 손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아가씨 손같이 되는 거예요 뻥치시네 어쨌든 효과가 놀라워서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좀 할 말이 있겠다 바르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자기 전에 발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좋은 거야 음 어 그래서 콜라겐이라서 어 이거 진짜 괜찮구나 요거는 내가 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게 이름이 듀얼 비타 콜라겐이야 그래서 비타민하고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938%가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 그랬더니 어 이게 리프팅 938.46%가 개선됐대 이게 하루 하루에 바르고 잔 사람과 안 바르고 잔 사람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리프팅이 938.46%면 나 10살은 젊어지겠는데 콜라겐이 545.72% 그리고 멜라니 있잖아 우리 거무티티하게 나이 먹으면 떠 올라오는 거 그런 게 200% 개선이 됐다는 그런 인상 실험을 했네 어쩐지 조금 좋더라 음 그래서 요거를 아침 저녁 크림 단계에서 사용하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피로할 때는 여러 번 사용해주라네 음 오 근데 더더욱 좋은 거는 뭐냐 이거 뭐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은 저는 또 안 삽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에 그냥 사면은 45,000원 근데 요거를 묶어서 어느 어느 저기 마트에서 판다고 그랬어 GS 홈쇼핑 GS 홈쇼핑? GS 홈쇼핑? GS 홈쇼핑에서 본품 6개 하고 본품 앰플 그리고 체험본 1ml짜리가 같이 구성이 되어서 가격이 7만 9,900원 100원 빠진 8만원이니까 너무나 싼 거야 만원이 만원이 만원을 채 안니까 왜냐면 앰플이 또 3만원짜리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4만 5천원짜리를 여섯 개를 묶었지 앰플을 하나 주지 그러니까 너무나 싼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거야 네 용량도 많으니까 이렇게 막 엄마 딸들 이렇게 써도 좋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핸드크림으로 써도 되고 이 피부 특히 이제 낮에 쓰시고 밤에 쓰시면 밤에 쓰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높대 이 용량은 80ml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비타민 토닝크림 40ml 콜라겐 리프트크림 40ml 이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색깔이 흰색깔 노란색깔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요 바르시면 알갱이도 이렇게 보이고 바르면 그게 녹아서 흡수가 확 되는데 이제 안색이 밝아지고 리프팅까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크림입니다 요게 이제 펩타이드와 자연유래 발효물이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서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해주는 특허 상품이랍니다 여기가 특허베이스로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오 굉장히 무슨 실버상 뭐 브론즈상 뭐 이런 받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이거 그래서 나도 그 비싼 그 20만원이 넘는 그 화장품 쓰면서 오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긴 하구나 우리는 또 여러개 바라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 한꺼번에 나니까 좋다 그랬는데 드디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정말 어 가격도 착하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올겨울 여러분의 거칠고 어 건조하고 이런 피부는 BRTC 타임에잇입니다 슬프지만 나이들 사람들한테는 절대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근데 콜라겐을 흡수하려면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타민과 콜라겐이 함께 들어있어서 또 편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개 추천하는 겁니다 나와라이 오늘의 나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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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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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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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